자막을 발견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는 영상 익숙해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염두에 따라서 우리 아들아가서 우리 아들아가서 우리 아들아가서 우리 아들아가서 아들아가서 우리 아들아가서 어쩔거야? 다음은 발끝 아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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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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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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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소녀행성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소녀행성 우주를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날들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일상 에세이예요 구독자님들께 자세히 말 못했던 소행성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덕선씨의 일상에서 보여진 몇몇개의 굿즈들은 잘 보셨나요? 은세를 볼 수 있는 소녀행성 포토카드와 떡 메모지 러그를 준비했습니다 소녀행성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시 소녀행성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소녀행성 떡 메모지도 받을 수 있어요 굿즈들은 한정 수량으로 소진씨까지 판매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소녀행성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도서 출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도서 출간 축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을 선정해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소녀행성 발매트러그를 보내드립니다 소행성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액션